산기도 하러 왔더니 산기도 있는 데다가 우리 남편이 새끼뱅 염소를 두 마리를 이쪽에다 매 놓고 앞놈을 저쪽 뒤에는 순놈이 지금 앉아 있는데 바위 뒤로 숨었네요 이놈은 마른 풀을 먹고 이놈은 마른 풀 속에서 푹 앉아 있네요 저기 순놈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가요? 순놈은 뭐하고 있는지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데 마른 풀 마른 풀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간혹 이놈이요 주인한테도 뿔을 내밀어요 아이고 이놈이 이놈이 다 새끼들 다 새끼배기 한 순놈인데 엄마한테도 간혹 뿔을 내밀어요 뿔을 이렇게 뿔을 내밀어요 뿔 내밀 놈 그 수납 편이에요 다른 놈 막 뿔을 찌르고 이런 놈은 다 보내버리죠 저리 두 놈이 또 이쪽으로 일어나서 오네 다시 주의하고 아이고 다시 주의하고 다시 주의하고 감사합니다.